자, 프레이어가 다 해야됩니다. 이번판 어쩔수... 와아아아 빙하아아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레전드 랭커브 모셨습니다 무상성대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우 자, 덱은 2덱이죠. 트루드, 프레이어, 벨지인데 앞쪽에 아타리코, 오르카, 멜키르까지 오, 뒷줄 보겠습니다 자, 트루드죠. 네, 선타 오, 속속 반반해가지고 세라컵에서도 많이 나온 덱인데 무빙 유튜브에 없더라구요 자, 프레이어, 양양 반반 메인딜러 위권, 위억도 가능하죠 요렇게 해가지고 야권까지 어, 요렇게 했죠 요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우 자, 첫판 가보죠. 아, 저댁이네 크리스 있는 공덱 상대 나라 자, 호공 두번 좋고 와, 바로 아타란테 스킬 쓰버리네 아타란테가 이따 메인 반격러죠 여기서는 그리고 아타리 죽었을때는 트루드가 반격하고 음,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 덱은 방패 말고 나락도 가능해요 나락이 더 좋은 상황도 많습니다 오히려 자, 아타리 연쇄가 좋네 좋지 연쇄 됐고 자, 그래도 이턴감 자, 뒷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열 스킬을 쓰면 그냥 트룰입니다 이 덱은 뽀잉뽀잉뽀잉 좋아, 연쇄 들어갔어 저 대 혁심 크리스거든요 크리스 일단 영혼락이 못하게 계속 죽여야돼 좋아 나이스합니다 나락 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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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좋아좋아 지금 딱 트루드가 강 나왔습니다 아올 하고 바로 크리스만 잡으면 돼 일단 땅땅땅땅 잡았나요? 와 크리스 잡아냈어 근데 효공맞았어 하지만 우효와 있죠 오케이 야 보알 이제 턴감 쓰면서 하면 되거든요 우효 좋아 뭐야 이거 까지지도 않죠 자 바로 방패 음 우리도 간다 우효 그렇죠 이제 턴감만 쓰면 돼 땅땅땅땅 안가져요 방패지 이게 자 이 턴감 해주고 오르카 오케이 오이 야와 Recommended 오이 결국 스킬 좋죠 초반 아탈스킬 말고는 다 좋았습니다 저 덱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좌덩潟 네 자 기진방덕 신하스킬 방패 좋아요 효공 두번에 프레아 스킬 너무 좋아 아 크리스 자 크리스 일단은 갑상 스킬 못쓰게 하는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바로 쓸거 같죠 야 효공 너무 아파 이거 아탈 그냥 녹아버리네 아 자 크리스 안때렸구요 흐흐흐흐 어우 감전 뭐야 자 감전 걸렸습니다 투르드는 그럼 프레이어가 다 해야겠는데 우와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프레이어가 다야 hovering 이번판 어쩔수 와어어어 빠저스키 이에 조졌다 자 이거 방패 막히지만 그래도 좋아 이야 추가타가 있기 때문에 방패 좋구요 그냥 패면 됩니다 프리야 그냥 계속 쓰면 돼 그냥 지금 강 나왔어 그렇지 아타리 스킬 쓸 일 없잖아 감전 오히려 개이득 봤어 이야 좋아요 그렇지 야 근데 스킬이 없는데 이제 자 트루드 이제 죽고 일어나가지고 어 가야죠 그렇지 속공 쳐주면은 에잉? 멜키르 갑자기 분위기 멜키르 오오 야 폭발 이야 멜키르 뭐야 멜군이 지렸어요 야 맞습니다 트루드 요거 좋아요 방패키고 방패가야지 예 폭발 한 번 더 다 터져버려 그냥 으응 자 트루드 크리스도 뭐라지 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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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릅니다 크리스 미룰 속도 욕점 많이 나와요 상대 방패형 나왔고 어 각계감 안 맞죠 야 트루드 또 이러다 와 씨 한 번 더 왕당당당당 이야 또 혼나가 미쳤구요 트루드 이야 프레이야 트루드 합작품 지렸다 아 미러전이네요 미러전 가보죠 상대도 방패네 다 똑같네 자리만 다르고 자 어떤 데 이길지 누가 이길지 일단 프레이야 위스킬 네 킬 좋아 야 근데 트루드 옵니다 오우 제압 제압 효곤까지 제압상태 일단 폭팔만 양쪽 다 지금 뒷열이 스킬 많이 쓰는데 와 트루드 녹았습니다 트루드 스킬 써야되요 무조건 트루드가야되 에어 와 트루드 스킬 anh쓰네 그러면한마리 Script 와 잡아냈어요 위혁이네 프레이가 다하네 뻥 좋아요 havia 미쳤군 빵패 굉장히 유리해졌죠 뒷열 먼저 잡으면은 어어어어우 아.... 굉장히 유리해졌죠 widely 진열을 먼저 잡으면은 거의 필승입니다 그렇지 야 효공까지 와..뭐지 이거? 야! 상관 안판도 2번을 상관까지 다했고 마무리 이런데 트루드 가야지 뽕뽕뽕 어? 뭐야? 아 좋아요 자 보아라면 막딱까지 야 좋습니다 응 자 마흡판 신데로 고궁 덱점 준비했습니다 트루드 보호진영 한번 가보죠 오오 자 일단 메일킬 먼저 턴감 뭐야 괜찮아 괜찮아 와 상대 트루드 바로 스킬 자 체압 걸리거든요 우리 트루드가 스킬 써야됩니다 이러면 어때 할 수 있잖아 와우 효공까지 자 하지만 안쓰죠 바로 프레이야 자 자 지금 스킬 2개 손해받죠 그래도 이겨보자 이 덱은 무상성덱 아닙니까 네? 어어 자 근데 턴감 다있네 메이키로가 초반에 grandeslex ded 덕분에 그래요 좋아요 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우씨 방패키고 턴감 그리고 지금 데일론 변신타이밍이거든요 와 털리도 녹았네 자 지금 이거 막히죠 방패 음 변신능 나왔어 와 이러면 트루드가 다해줘야돼 데일론즈 카운터 트루드입니다 하지만 또 프레이아가 자 이거 연쇄각도 안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해버렸고 자 맹스 자 기절거네 아멜리아 한번 좋아 풀지마 풀지마 그냥 아 풀 수 밖에 없어요 바로 또 오르카 스킬 음 폭발 맹스 두드로 맞구요 다행이네 상대 트루드가 스킬 안쓰네 양쪽 다 트루드들이 스킬 안써가지고 아하하 오르카 그렇지 와 저 맥퀴 녹았고 상대 트루드 옵니다 개쎄요 와 자 그래도 효곤 안나갔어 이제 스킬처럼 쓴다 트루드 뽀잉뽀잉뽀잉 델룽이 잡아서 무야충전 알림까지 다행이네 다행이네 일단 제압을 풀구요 반격으로 바로 어때 어휴씨 와 피슈 빠짐 광택할도 좋아요 키로드 땅땅땅땅 좋은가야돼 와 이게 안죽네 뭐야 와 2대1 이거 안죽어 저거 뭐야 와 안죽어요 저거 잡아주고 자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무상성 레전드 랭커들이 쓰는 마공댁 한번 해봤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주의 한번씩 해주시구요 네 마지막으로 애들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줄 오르카였죠 네 속속생생해 권숙날 잠재 아탈 속속밤밤밤밤 해가지고 네 방역러 고중 자 멜키로도 있구요 신중 잠재 네 마지막으로 풀스였습니다 네 공풀스 방역내리구요 요런식으로 찍지 마풀스 이렇게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네 여기까지네요 안녕 안녕